오늘 음악푼드 남기지 말고 다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요 산책하지 말고 뭐야? 잠깐만 이건 미역국이야? 호박 미역국에는 호박이 제거해요 호박을 먹어 어떤가? 내가 좋아하는 맛이지 우리 회사를 오셨으니까 우리 회사에 크리스탈, 설리, 루나 엠버,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 빅토리아는 남편이 있어요 빅토리아 빅토리아 일본인 태민아 나랑 얘기할까? 과연 누가 준비를 하는지 I wanna rock I wanna rock I wanna rock 여기서 자물쇠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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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못해줬던 분들 대신 너무 거하게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물쇠 그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잠에서 보내기 한마디 하세요 잠에서 보내기 한마디 하세요 잠에서 보내기 한마디 하세요 일 좀 짠 아 이런거 궁금하면 잠도 못 잤는데 원래 락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저 이상한 벌이 생겼어요 이제 방송청에 자꾸 전화기 확인한다고요 여보세요 락이에요 락씨 안녕하세요 부탁을 하나 할건데 그걸 들어주면 그럼 내가 힌트 하나 뭔데요? 뭔데요? 뭔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하면 뭔지 들어봐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하죠 나 지금 노래 불러줘요 노래 불러달래요 노래 불러주면 힌트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불러줘요 네 시작 헬로 헬로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 헬로 헬로 잠시 얘기할래요 헬로 헬로 됐죠? 여보세요? 아 좋았어 너무 귀여워 노래인데 이제 내가 힌트를 줄게요 지금 힌트 줄게요 네 나는 네 지금 MC도 하고 네 여러가지 예능프로 같이 하고 네 노래도 했고 어 그리고 연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태양이 만능 엔터테이너 무슨 프로그램 나오세요? 아무튼 나는 힌트가 줬어요 끊어요 대충 담이 옵니다 담이 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알 알아내기가 쉽군요 뭔지 알아요? 맞췄어요 무슨 그건 모르겠고요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조만간 자 오늘 바로 이곳에서 샤이니의 키군과 랑양이 드디어 바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암실 안에서 단둘이 첫 공식 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일단 우리 키군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빨리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키군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키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완등의 키입니다 샤이니의 키군 샤이니의 여러분들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어린 동생 같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남성 남성기가 냄새가 아 그 냄새였어요? 그 냄새였어요? 남자 냄새 남자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지금 약간 예상이 가는 인물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주리 누나 김새로스나 김나영 누나 안혁자님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버름대요 항상 매주 버름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랑양이 어떤 분인지 우리 키군이 안대를 하고 눈을 가진 상태에서 암흑실로 들어갑니다 단지 손끝으로만 우리 랑양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아 만지? 그럼 이렇게 만져도 상관없는거죠? 상관없어요 자 시간은 한 1분이고요 네 지정되는데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Luna 여기야 내주세요 40초가 지나른 tradition 얼굴을 그냥 얼굴로 만났거든요 뭔가 살짝 건드렸는데 갸름한 향이죠 뭐 뭔가 짧아요 머리가 머리 짧고 Kotons flag 참네 yep 짧은 머리에요 짧은 머리고요 정확하게 짚는 곳이 sofort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아직 갸름하다는 뜻이겠죠? 이게 뭔가 얇은 더이상 손을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목을 잡아 목도 굉장히 가늘고 뭔가 키와 전체적인 몸과 얼굴형은 아이돌인데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말랐다 자 됐습니다 안 돼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아직 벗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샤이니의 키군과 함께한 암실 데이트와 그리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랑냉을 만져봤잖아요 늦게 봤는데 어땠나요 기분이? 어린데 약간 좀 기가 쎄시면 돼요 어린데 기가 쎄다 뭔가 하이틴 스타이신 것 같아요 하이틴 스타 오랜만에 80년 데이트 하이틴 이상하 씨 아니에요? 이상하 씨? 아니 이특 씨 이특 씨가 하이틴 스타예요 하이틴 스타 김민중 씨 이상하 씨가 하이틴 스타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지금 90년생 아니세요? 하이틴 스타는 알아요? 하이틴 스타 손을 잡다가 젊은 손이라고 그랬어요 또 네 혹시 이렇게 좀 연륜 있으신 분이 아니라 네 탤런트 쪽이네요 탤런트다 탤런트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렇다면 저의 미션을 성공한다면 우리 키 군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코너 쪽의 코너 키 군에게 힌트를 줘봐 자 코너라 항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키 군이 또 제보를 붙여봐요 네 코너 쪽의 코너 키 키 키 키 저희가 말이죠 걸그룹 노래들이 쭉 나갈 겁니다 네 그중에서 세 곡 이상을 완벽하게 춤을 춰 주신다면 네 저희가 우리 키 군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 종목은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종목은 자신 있어요? 네 그 종목 자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렛츠고 와 에플레스의 아니요 아는데요 히스테릭 히스테릭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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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내 뜻깊을 좋아 좋아 눈에 비어 두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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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야 이거 알아 이거 두드디 두드디 I hate you 이제 wake up